짬뽕 여러분들 우리 어제 먹다 남은 이 짬뽕 와 진짜 냄새 지기구요 어머님이 해주신 그 계란조림 갓김치 그 다음에 샐러드랑 뭐 이런것들 흰밥 괜찮아? 상태? 아직 잠 더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먹어봐라 이거 한 숟가락 냄새가 상인데 한 숟가락 딱 아님 퍼먹어보라고 와 진짜 맛있어 그냥 먹으면 매울 것 같은데 조금만 먹어봐 진짜 매운거거든요 근데 아침에 와 어때 와 오늘부터 스타트죠 천천히 컨디셔닝 올리고요 오늘부터 4주정도까지는 굉장히 천천히 상향곡선인데 많이 좀 힘들거에요 자 그래서 오늘 6주기 할거구요 30초 1분 쉬어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하체 글루코겐을 다 소비시키게 만들어서 탈진속도를 좀 빠르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가 조절해주면서 오늘도 또다른 컨디셔닝을 좀 할거에요 갑시다 괜찮아? 조금 더운데 어 됐지? 자 렛츠고 자 좋아 쉽게 쉽게 가보자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할거야 인터벌인데 그렇지 좋아 좋다 페달해 그렇지 페달해 해 해 해 탈진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안하잖아 빨리 해 힘들어서 니가 겁먹어서 안하잖아 네 수고 네 수고 몸속에 남다른다 10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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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11초에 남아서 10초 안에 남아 좀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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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쉬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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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이 좀 많이 좋아졌잖아 그치? 13곡 거기 12 해봐라 168 168? 네 168 한참은 아직 2세트니까 내가 지금 얘가 최대 심박수가 거의 200 정도 나와야 하는데 200이에요. 200에서 강도로 치면 90%니까 얘가 만약 깨를 안 부리면 95% 되겠지만 90%니까 한 180은 남아야 돼요. 1초 남은 대신! 잘 뽑아! 잘 뽑아! 아까 발을 계속 뒤지 말아야 돼. 잘 뽑아!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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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뽑아! 더 밀어붙여야 되지! 발 뽑아! 발 뽑아! 8초 남았어! 그렇지! 잘합니까! 나이스! 5초! 발 뽑아! 마지막 임망! 오케이! 80! 2번 있으면 돼요! 처음이에요. 지금 처음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빨리 해야 돼. 지금 저희가 4주기 때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조약구간 3초 밖에 안 돼가지고 나의 40% 이렇게 늘고 넘어갈 거예요. 그렇지!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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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요! 계속 밟아봐! 야! 소파 안 떨어져! 좋다! Let's go! 야! 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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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힘들다! 힘들다! 그렇지! 손톱 안 준다! 나이스! 제일 잘하고 있어! 손톱 준다 이제! 이 중에 막 5초 남았잖아! 이거 하고 같이 있잖아! 오케이! 2! 1! 1! 2! 자! 6주기 끝났습니다! 날이 파핑 많이 됐지? 네! 다리가 많이 무겁지? 네! 물 좀 마시고 한 3분, 5분 정도 쉬고 또 하자! 네! 괜찮습니까? 아니요! 긴장됩니다! 그래도! 그래도! 작았네! 아! 오늘 벤틀리를 봤는데 동기부여 확대더라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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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할 거는 굉장히 컨디셔닝 컨디션에 혹독한 이것으로 유명한 이제 레슬러들에서 많이 하는 컨디셔닝인데요! 다리 근력과 그 다음에 전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걸 10세트 하고 나머지 10세트는 또 폭발력에 도움될 수 있고 잔발에 도움될 수 있는 것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체 근육 하체 근력이랑 네! 폭발력 두 개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잘 들어! 주비다 저부터 형 밀어! 네! 미는 게 아니라 다리를 계속 굴려야 돼! 피팅! 어! 이렇게 굴리고 형 여기 오면 형을 안아서 저기까지 가! 다시 반복! 자! 이거 보고 동기부에 대한 사람 많으니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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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üş 이리 와 형 좋다, 아니지, 미는게 아니지 미는게 아니오 다리 구겨야지 다리가 더 빠른 사람이 있겠는거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좀만 더 가자 가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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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맞았어 그렇지 안 맞았어 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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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자 내려와 내려와 으으 여기 이리 와 이리 와 ved아아 Stewart 마pie 1 끝났어 벤트리! 봐봐. 봐봐. 벤트리 새X야! 벤트리! 벤트리 타야지! 자 밀어! 나한테 다 해보려. 가자 가자 벤트리야. 벤트리! 그래야 전화 벤트리! 공기야! 공기 좀 하네. 하냐! 여보! 벤트리! 벤트리! 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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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었다! 이거 뭐 어떻게 동기부가 내 사람들이 있지? 오케이. 그렇지. 그 악을 끝까지 악을 하면 돼. 이거 한번 하고 오시죠. 이거 하면 끝! 이거 하면 끝! 이거 하면 끝! 이거 하면 끝! 마지막까지! 다시 올려! 가자! 가자! 간다! 간다! 오케이! 좋아 좋아!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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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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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통화할 뻔했다! 잘한다! 아! 푸시해서 그래! 힘든데! 아! 아! 아이고 대체로 꼬도 있어! 아! 아! 누워있어! 아! 10초 남았어! 이거 한 번 더인 거야! 이거 말고 딴 거야! 자! 두 번째는 이제 잠발이랑 이제 순발약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신 썼잖아요! 상체도 지금 많이 힘들지! 상체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잠발! 잠발이 중요성! 근데 종아리와 지금 뒤 대테이브를 많이 쓸 거에요. 어떤 드릴이냐면 원곳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넘어야돼요. 점프해봐. 오케이. 기다려야지. 가슴을 써야지. 점프. 점프. 이렇게 해서 와서 여기서는 상체 낮춰. 여기까지. 낮추고 자 낮추고. 정발. 더 내려. 더 내려. 더 내려. 더 내려.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두 달 할 겁니다. 벌써 제가 이제 좀 집중을 잘하게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 다시 뒤로. 마지막에 끊지 마자. 오케이. 최대한 최선을 할 수 있어야 돼. 거기 맞는다. 네. 잘하고. 한 번 더. 오케이. 다시 숙여. 다시 숙여. 그렇지. 그리고 더 낮춰. 더 낮춰야 돼. 더 낮춰야 돼. 더 낮춰야 돼. 안되잖아. 안 되잖아. 그렇지. 상체 낮춰야 돼. 상체 낮춰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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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숙여야 돼. 숙여야 돼. 오케이. 안 돼. 빨리 해주세요.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아 종아리 줄 것 같아 하나 둘 다 맞추고 맞추고 빨리 안 돼 괜찮아 괜찮아 하나 맞춰 많이 안들어 지금 안 내려가잖아 빨리 빨리 하나 더 맞춰 빨리 자 맞춰 그렇지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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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컴온 오케이 자 이제 플러시브야 한 대에 팍 뛰어야 돼 100%로 뛰어야 된다고 그냥 꽉꽉 뛰는 게 아니야 한 번에 가장 높게 자 높게 팍 오케이 자 다쳐 빨리 자 다쳐 한번 알아 알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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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 정도면 가봐 부족해면 가봐 더 안 바래 다리 잔발이 왔잖아 그렇지 잔발 왜 잔발 운동이야 잔발 운동 잔발 운동이야 어 괜히 지금 안 돼 빨리 집중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아니 할 수 있어 지금 커팅 테이크가 25% 있잖아 한번에 왈츠 한 번에 한 번에 파 자이발 한 발 물이 와봐 상시 낮추고 가치고 잔발 나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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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발목서 발목서 상시 지금 많이 내려올라갔어 탈다 아 좀 더 트루 올라와 자, 지금 힘든 거 알지만 힘을 할 수 있는 거 알아? 힘들어도 그렇잖아, 역시 자, 됐어! 여기 맥도 하고, 빨리! 잡았다! 잡았겠다! 자, 이리 와, 그것도 봐! 시청자한테 보여주고, 너 나중에 자리 남잖아, 그만! 지금 빨리, 빨리, 빨리! 아깝고 죽겠다, 그렇지! 자, 낮춰, 낮춰! 자, 낮춰봐! 오케이, 렛츠고! 좋았다,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알았다! 8개? 6개입니다! 5세트야! 5세트 255야! 아니, 5세트야... 툭 뛸 수 있잖아, 쉬잖아, 지금 이러면서! 점프! 렛츠고, 점프! 발 소리 들어보자 발 소리 들어보자 발 소리 들어보자 발 소리 들어보자 다 들려 이쪽으로 노력해봐 계속강 여섯개 있습니다 다섯개 있어 여섯개 있습니다 다섯개 있어 여섯개입니다 형아 자 자 자 이리 와 빨리 집중 안한다 오케이 컴온 나중에 허리춤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렛츠고 무릎을 확 많이 올려야돼 써장판 틀리잖아 너무 많이 되잖아 무릎 많이 올리라는거야 자 렛츠고 야 지갑이 이렇게 쉬면 아까워 죽겠어 자 잘한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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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올리는 운동이잖아 무릎을 올려 그렇지 렛츠고 세개 더 무릎을 올려 무릎을 올려 오케이 무릎을 쭉 올려 컴온 두개 더 렛츠고 자 바로 빨리 컴온 바로 오케이 자 아까부터 아까워 앉아 일단 앉아 그렇지 가리 굴려 더 더 더 렛츠고 가자 더 더 더 더 오케이 자 2회 2개 오케이 렛츠고 지금 너무 쉰다 이러나 들어가 들어가 쉬면 안돼 쉬면 안돼 아까워 형 아까워서 그래 너 지금 한 번 쉬잖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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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뛰어 쭉 올려 잘하잖아 하나 더 무릎을 올려 오케이 자 까먹어 이거 너무나 하자 빨리 너무 높아 야 너무 높다 코어 안 내키잖아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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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씩 올려 오케이 무릎 더 올려 자 오케이 자 세 개 더 오케이 자 두 개 더 오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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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딱 올려! 오케이, 자 마지막! 컴온! 어 나 따라 안 치고, 따라 안 치고! 마지막이다! 어 나 마지막이다! 그렇지! 아 이거 아홉 번 한 거 아니야? 10번입니다! 아 진짜? 10번이에요! 어 나 9번 같은데? 너 이거 만약에 9번이면 다음에는 몇 개 더 할래? 몇 개 더 할래? 몇 개 더 할 거야? 예! 만약에 이게 9개였으면 몇 개 더 할 거야, 다음에는? 10개입니다! 만약에 9개이면 몇 개 더 할 거냐? 아! 대박! 어? 노코멘트 가능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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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인가? 형이? 10개입니다! 아 진짜 확실해? 예! 알겠어, 수고했다! 지금 어디가 가장 힘들어? 조마을이랑 허벅지요! 지금 호흡은? 그리고 복근! 호흡은? 호흡은? 호흡은 그냥 기본입니다! 오케이! 호흡! 아! 이따가 마사지 해, 오케이? 예! 청소할게! 예! 으아! RFRRRR!